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맛 라디오 촬영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좋아요. 비도 막 벗을벗을 내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391.92 가리키고 있는데 한 1.17% 오르고 있네요. 역시 개미들 판다고 난리입니다. 4616억 팔고 나가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개미들 계속 팔고 있죠. 잘하면은 한 2400도 뚫겠어요. 삼성전자 현재 5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500원 6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한 0.58% 오르고 있네요. 삼바 0.6, 우선주도 한 0.5, LG화학 0.4, SDI 0.6, 현대차 1.5, 네이버 2.58, 카카오 2.6% 정도 오르고 있고 기아 2.6, 포스코홀딩스 2.7, 셀트련 1.7%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LG엔설만 보압이고 거의 다 잘 오르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한 거고 코스닥도 한 0.3% 오르고 있고 713만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는 개미들이 사네요. 641억 정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고 있고 셀트련 헬스케어가 1.1% 빠지고 있고 HL 0.6, 카카오게임즈 1% 셀트련작 0.5, 리노고검 0.1%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0.1% 빠지고 있고 LNF가 지금 0.8, 에코프로 0.5, 포라비스 1.3, 스튜디오 드래곤 0.6% 빠지고 있습니다. JYP도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하여튼 뭐 떨어지는 종목도 좀 있고 약간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미국 소식 볼까요? 인플레이션 둔화, 이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뉴욕증신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이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16.96포인트 올라가지고 34,189.97 마감을 했는데 이 S&P500 보니까 0.34% 정도 올랐어요. 3983.17, 나스닥도 0.64% 올라서 11,001.10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을 했네요. 3.541로 출발했는데 3.440, 10년 국채금리입니다. 3.440%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주요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메타가 2.8%, 마이크로소프트 1.16% 올랐고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디즈니 3.6%, 보잉이 3.0%, 캐터필라 1.7%, 다우도 1.6% 올랐고 항공주, 크루즈즈 큰 폭 상승했네요. 아메리칸항공 9.7%, 유나이티드항공 7.5% 급등을 했습니다. 로얄캐리비안 5.4%, 노르웨이크 5.28%로 올랐고 배드벳, 배드벳센 비욘드 이날 또 50% 올랐네. 도대체 뭐야 50% 애프리안 0.06%, 알파벳 0.43% 정도 떨어졌고요 월스트리트는 이날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재수 CPI에 초점을 맞췄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도너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다 그런 관측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이날 미 도동부가 12월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해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CPI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당초 시장 전망치에 정확한 부합한 움직임이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7.1에서 6.5%로 6개월 연속 하락을 해가지고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이 역시 시장의 예상가 일치를 했고요.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월 대비 5.7% 상승을 했어요. 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일관된 신호를 확인했는데 이에 2월 1일 연준이 인전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2%포인트, 0.25%포인트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이날 CPI 발표 직후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그래요. 금리 인상의 종착점에 접근함에 따라가지고 중앙은행은 앞으로 금리 인상폭을 0.25% 정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앞서서 연준은 지난해 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씩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12월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축소한 바 있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상황이 연준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 호전되지는 않았는데 시장은 희망을 갖는 모습이고 이번 CPI 수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처방이 효과가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분명히 여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높지만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전년 대비 상승률 6.5%라는 숫자는 너무 높은 수준인데 이를 제외하니깐 이날 발표는 모두 좋은 소식이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휘발유 가격 급락과 같은 유형의 도움을 받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다음번 CPI 데이터가 12월만큼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추세는 긍정적이다. 뭐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일하네요. 그러나 그 마음을 놓기 이르다는 경계감도 감지됩니다. 12월 CPI는 그 연준이 2월 금리 인상 폭을 25BP 25BP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일치하는 수치지만은 연준이 매파적인 25BP를 만들려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웰스파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번 데이터가 연준이 2월 회의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공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죠. 어떤 분은 또 이번 수치는 약간 실망스럽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숫자들은 시장의 전망의 기대에 정확히 일치했는데 연준의 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의무를 확실히 해소하지 못했고 올해 말에 연준이 피벗에 나설지에 대한 논의에 아무것도 추가해 준 것이 없다. 그렇게 언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CPI 데이터를 반겼지만은 지나치게 흥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하여튼 옳은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는 소식은 증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발표될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분기 실적 발표로 뭐 JP모건, 벤커버메리카, 시티그루,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과 델타항공은 금요일 실적을 내놓을 것 같아요. 시장은 연준에 이례적으로 강한 긴축과 지속적인 비용 압박이 많은 산업의 경영진한테 향후 수익 전망을 낮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현재 보니까 S&P500 전체 수익은 2.8%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은 한 6.3% 감소할 것으로 관측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어요. 서부텍사스나 원유 2월 인도분 베럴당 0.85달러 올라서 78.26달러 3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베럴당 1.18달러 올라서 83.85달러 기록 중이네요. 금가격은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원수당 21.30달러 올라서 1,900.20달러 이야 금값 잘 온다. 금값 많이 올랐어요. 제가 했잖아요 금값. 이 금을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달러와는 약세다.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92% 내려서 102.24 그렇게 가입되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6만 9백원 6만 천에서 어타리같다는 것 같고 오늘은 좀 외인들이 좀 팔고 있네요. 보니까 아쉽게도 외인들이 좀 약간 파는 것 같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오선주도 현재 보니까 5만 5,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외인들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사기가 좀 애매모호 할 수도 있고 좀 아리까리 할 것 같습니다. 아리까리.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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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